그 다음에 우리 뭐지? 깍두기나 이런 겉절이 같은 거랑 피클 담그자. 준비해놓은 게 있어. 어? 뭐요? 이거 너무 힘들어하길래 가면 있어. 그거 알지? 근데 내가 볼 때 솔직히 어떤 집인지 좀 헷갈려. 이거 하고 놀아. 이런 느낌인데. 이 형 지금. 죽었죠? 겁나 뜨거워. 얘 누를 거지? 들어가줘야 돼. 그거. 밥도리하고 뭐 깍두기하면 왜 또 다녀만둬. 밥 하나 하는데 좋아. 말을 안 해. 근데 맞아. 그니까 내가 할. 왜 끼. 니가 올 거 같아. 그치. 엄청 많이 와. 그럴싸한데. 뭐 물론 우리 캐릭터랑 어울리긴 하는데. 우리 캐릭터랑 어울려. 우리 캐릭터랑否 honour. 난 원함이라. ON kot Yeah. 정도лов一樣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